치킨을 한 번 더 먹으면 편지자님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로도 좀 쓰실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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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이요? 네 좋아요와 구독 하하핳 하하핳 쓰읍 아아악 잡았다 잡았다 오오 rust 좋았다 나이스 우리 빼고 3명 파라 연마관에 왼쪽 SW 연마관에 하나 아직 나뭇인데? 쟤 한 번 더 나와야돼? 나와야 된다 네 남겼다 아플텐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키 안주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할까봐 아 예 초대주세요 하하하하 지금 케이디랑 딜량 장난 아닌데요? 흠 제가 좀 해요 저 좀 하는 정도가 아닌데? 35은 BJ 그런거 아니죠? 저요? 해볼까요? 아니 방금 저 웃음소리가 그 걸포님 좀 잘못이셔가지고 하하하하하하 그렇구나 하하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그렇구나 저 잘하죠 님아 네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엔 님이 오더 한번 부탁드려요 십자 한 팀이랑 여기 2번 민 안 팀 흠 저 앞에 있다 저 흡연장은 딱 바로 안에 있어요 확인 이거 여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? 오른쪽에도 오른쪽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십자가 안 해도 쏜다 한번 얘만 잡아볼까요? 사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제가 먼저 들어가게 둘 둘 셋 둘 셋 살았다 진짜 화났다 여기도 한 명 더 여기도 한 명 더 나이스 잡았다 와 같은 팀이 아닌데요? 또 씨 또 씨 어 플레오곤이다 별래요? 뭐니? 플레오곤 싸도 돼요? 아니요 아니요 플레오곤 지금 쏠까요?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양육이도 뽑아야 돼요 보급을 뽑아야 돼요 저는 양육이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 보급을 먹읍시다 네 어? 이거 앞서가는데 왜? 보급이 그냥 보급 떨어지는데요? 어 뭐야 보급 어? 어? 플레오곤 어디가? 플레오곤 이상하네요 따라진다 어? 아니 아무리 아무리 양육이 싫어도 그렇지 플레오곤 버리면 어떡해요 맨 꼭대기 보고 쐈는데? 이상하다 이상하다 별똥별처럼 저버렸네 네 드셔보세요 제가 포탑 한번 써볼게요 믿어도 돼요? 모르겠어요 열심히 어 저 삼초끼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DBS 이거 드실거 드실거 드시고 잠깐 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라이스 감사합니다 라이스 님 네? 걸퍼 구독했어요 안했어요? 걸퍼요? 네 어 구독 안했어요 구독하면 여자친구한테 혼나서 아 그 약간 핑계대는거 아니죠? 그냥 구독하기 싫은건데 아 진짜 유튜브 올리면 깨지는건가요? 하하하하 진짜 걸퍼 님이? 어 네 아 이거 몰랐다고 아까 아는 줄 알았는데 뭐지? 아 아는 사람이라고요? 아 근데 방송으로 보는 그 목소리랑 좀 조금 다르네요 실제로 들었습니다 더 좋아요? 어 예 그런거 같아요 하하하하 아니구 아 안온다 이쪽으로 우리도 갑시다 아 근데 유튜브 올리면 안되겠죠 이거는? 여자친구 보면 안되니까 하하하하 아 올리셔도 돼요 하하하하 올리셔도 돼요 하하하하 여자친구 싫어하면 어떡해요 근데 뭐 렌즈오 렌즈오니까 뭐 만나고 싶어서 만난것도 아닌데 페북이나 막 그런걸로 보면 아아 그거 뜨는건 어쩔수 없는거니까 그 바로 집에 없겠다 어 그러네? 어 자기장 너무 좋네 와 자기장 이 자리가 더 좋겠다 와 치킨을 한번 더 먹으면 편지자님이 쓸수도 있을거 같은데 혹시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로도 쓰실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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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이요? 하하하 아 구현아 사랑해 그게 끝이에요 나중에 보자 하하하하 아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좀 더 길게 해줘요 하고싶었던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지금 양룡이 지나다녀서 집중좀 해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에 근데 인기척이 하나도 없네요 다음 자그장에 따라 치킨이 갈리겠다 아 이거 하나 같은데 우리 빼고 세명 아 네네 지금 붙을까요? 그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아까 돌에 있었는데 아까 돌에 있었는데 내 자리 좋다 내 자리 좋다 분명히 하나 더 저 양먹는 중? 내렸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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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양먹는 중 안쪽 하나도 안쪽 위 하나도 안쪽 안쪽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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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나 차에 불 붙었어요 아 원래 차에 불 나는거 저 방금 죽을뻔했어 장난치라고 또 키를 안주냐 왜 키를 안주냐 어차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키를 안주어? 왜 키를 안주는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